그때부터 이미 저는 저도 모르게 돌리고 있더라구요 여기에서 자꾸 처지까봐 옆에 있는 디아블로 친구들이 이제 깜짝 놀라죠 저 형 또 시작했나봐 이렇게 말릴 수도 없거든요 분명히 마지막 작년 마지막 콘서트였나요? 그때도 아나 안돌리겠다 내 약속하나 무리한 행위를 하지 않겠나 만약에 내가 돌리거든 기타로 한대 쳐라 그런데 결국 돌리다가 호방이 드러난거죠 아 진정하십쇼 오늘 돌리기 시작하면 그 돌림이 영원하리라 살짝 후담해도 돼 참아주세요 돌리는데 참아주세요 혹시 뭐 공연대에 해빙 하다가 빙빙빙 하나가 돌릴 수도 있어요 그때 그러면 되겠다 해빙빙빙빙빙빙 갑자기 나 모르겠다고 또 발라드에 돌릴 수도 있어요 아우 좋아 좋아 그럼요 아 좋습니다 아우 알 수 없어요 야 진짜 그러다가 계속 노래는 안하고 돌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제가 돌리면 노래하시면 돼요 같이 이렇게 이렇게 죄송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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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 죄송해요 네 돌리는건 이뻤는데 짧다 아하하하하 이거 좀 길어해요 뭐 제가 그래서 안돼요 아니 섹시하게 돌아요 아하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 아하하하하 참아야 아니 약속을 하고 왔어요 오늘도 혹시나 여러분들의 추후에 흔드는 추태를 부리지 말았다고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을 텐데 네 수경을 하게 했어요 아 아쉬워요 형님 놀리실 줄 알았거든요 공연대 되면 무슨 짓 하는지도 몰라요 아우 공연대 여러분들 만나뵙면 되니까요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이제 한달 남았나요? 네 잘 준비해가지고 네 마음은 한달도 안 남았죠 내일 남죠 그죠? 그쵸? 맞습니다 자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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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